xsfm입니다. p-o-d-e-r-a 오늘의 세번째 사연입니다. 윤땡땡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을을 잃어버린 남자 유연씨님. 전국의 야구가 끝난거에요.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안승준님. 지난주에 겹친 여러가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팟캐스트 청취시간을 갖지 못하여 이번주 몰아 청취한 애청자 윤모모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판을 두드리게 된 이유는 방탈출카페 주인장님의 인터뷰 후기와 바로 이어서 클래식을 테마로 한 윤상님 곡 소개를 청취 중 갑자기 윤상님을 좋게 만든 진윤땡땡님의 사건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네 제목이 이거였어요. 윤상님을 좋게 만든 사연. 이분도 지금 윤땡땡님이시긴 합니다마는 지인도 윤땡땡님이셨나봐요. 본인은 윤모모라고 본인을 칭해주셨으니까 구분을 하겠습니다. 윤씨가 3명 나옵니다. 지금부터 시작된 사연에서 사용할 워딩들이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나 그 전반적인 뉘앙스는 분명했었습니다. 이 문장으로 보면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네 되게 오래전 이야기에요. 네. 바야흐로 22년 전쯤 윤상님이 윤상의 밤의 디스크쇼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던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엄청 와... 네 22년 전이니까 당시 윤상님의 열혈 팬이셨던 윤땡땡님은 역시나 그 방송의 애청자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고 그냥 애청만 하시기에는 아 그리고도 아니고 그러고라고 쓰셨는데 아 뭔가... 여기서 뭘 의심할 수 있나요? 나이를... 나이가 약간 구어체를 쓰신다. 그러고... 그러고 그냥 애청만 하시기에는 윤상님에 대한 팬심이 너무 깊어 어느 날 자필로 그 방송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로열고 마치 유파씨를 향해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지금의 저처럼 그런데 그만 그 사연이 당첨돼요. 소개된다는 담당 작가님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휴대폰이 없었던 시절인지라 몇 월 며칠 몇 시에 전화할 수 있겠냐라는 제의를 받게 되었답니다. 맞아요. 이거 원래 그 방송 구성 작가의 업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청취자로 하여금 몇 시에 전화 갈 것이다. 그때 받아달라. 네.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옛날 일이 아니죠. 요즘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핸드폰이니까 그렇지만 이때 대부분 청소년이 엽서를 보냈으면 밤 10시라면 엄마 아빠 주무시는 시간인데 혼날까봐 몰래 자기가 딴 데로 전화를 하고 있다가 통화 대기가 들어오면 그걸 받아서 하여튼 엄청난 작전이 사실은 필요했죠. 아 청소년이면 그랬겠군요. 네. 어쨌든 남들이 전화기를 쓰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통화 중이었을 테니까 조마조마 했을 테고 그런 사연들이 다 있죠. 그 세대 사람들은.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 뜻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난 도통 모르니까. 윤상님과의 통화하는 영광을 마다할 리 없었던 그분은 흔쾌히 수락하였고 그 감동을 주변 지인분들에게 놀리 퍼뜨리며 자랑질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주변 지인들의 반응은 왕 케비다. 선물은 못하냐. 아 타냐. 아 네. 이것도 옛날 신경인가? 그렇죠. 타다. 선물은 못하냐. 타다. 등등의 부러움을 그분께 듬뿍 선사하였습니다. 마침내 전화 연결이 되는 당일 그 소식을 아는 모두는 각자의 거처에서 윤상의 밤의 디스크쇼로 주파수를 대동단결하였고 그 라디오에서 그분의 목소리가 주파수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루빌 바로 그 순간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방송의 최고의 묘미는 만드는 사람들이 느끼는 희열이 아니죠. 네. 듣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걸렸을 때의 즐거움이죠. 그렇죠. 마침내 전화 연결이 되었고 좀 떨리는 목소리로 윤상님과 이런저런 사연에 대한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무심코 던진 윤상님의 질문으로 인해 그 영광과 감동은 비극으로 곤두박질 지고야 말았습니다. 윤모모 씨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윤모모 씨는 당시 의상학과였는지 의상디자인학과였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두 곳 중 한 곳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윤모 씨의 답변은 아마 윤상님 귀는 아마 이렇게 들리셨을 듯 합니다. 어류 쪽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류 쪽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군요. 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어류 쪽 일을 하고 싶습니다. 보시죠. 되게 좋아한다. 수산업도 아니고 어류로 들으셨다는 거죠. 약간 당황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은 윤상님의 이어진 질문. 어류 부산이라 그런지 역시 해양생물이라든가 어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참 이게 참 별거 아닌데 참 별거 아닌데 내 생각보다도 훨씬 반응이 좋네 별거 아닌데 진짜 급당황한 윤땡땡 씨는 그 당황함이 뭔가 화가 난 듯한 어투로 변신하여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아니요. 어류 업체요. 어류 업체. 특히나 한 톤 정도 높아진 어류 업체를 청취하였으면 심정은 야식으로 라면이라든가 콜라 같은 걸 그 순간 먹지 않았던 제 자신에게 기쁜 안도와 감사를 표할 지경이었습니다. 이거 청취자분들 아십니까? 그 라논 먹다가 너무 웃길 땐 코로 나오죠. 그렇죠. 진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코 끝에 걸려도 이게 청취자마서 털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이어진 윤상님의 질문. 이제는 완전 당황한 느낌. 아 그럼 뭐 수산물 공판시장이라던가 이런 곳에 근무하실 예정이세요? 아 거의 고함에 가까운 윤땡땡 님의 답변. 이건 김상주의 N지은님의 답변. 기사가 뭐죠? 어. 소리치 고함치듯이. 아뇨아뇨. 옷만 넣으면 어류. 어류 업체요. 팩션할 때 어류요. 네. 네이티브 스피커의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어설프겠다라는 것보다는 네. 그 방송을 청취했었던 우리들의 다음날 반응은 사람이 웃다가 울 수도 있다는 심하게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정도 윤땡땡 씨를 글 나는 아무도 목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냐. 저는 이거 왜인지 압니다. 동생이나 언니 오빠 형 누나가 녹음해준 걸 다시 들은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고 보니 윤상님도 그리고 좋게 됨을 서로 당하신 윤땡땡 씨도 그리고 이 사연을 쓰는 저도 모두 윤과 성을 쓰고 있네요. 행여나 사연이 당첨되어 소개된다면 카테고리는 윤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땡땡 씨와 저는 성은 같은 윤 씨지만 젠더인 성이 서로 다릅니다. 혹시나 윤땡땡 씨와 저를 동일인으로 생각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UMC님 가을을 상실하셨다고 너무 상심치 마시길 그 상심이 다 달아났어요. 즐거운 사연이었어요. 안승주님 EP 음반 대박나시길 기원합니다. 주로 이제 EP 음반이라든지 이런 워딩에서 늙음 사실 이 사연 자체도 엄밀히 말하면 진짜 그냥 지금 라디오 시대에 쓰러운 사연이죠. 근데 이게 너무 웃기네요. 그게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집중을 해서 진지를 바라보자면 90년대만 해도요. 지역문화를 모두가 공유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호남방원과 영남방원 모두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충북 아니면 호남동쪽 영남 서쪽에 사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화기장터 그런 느낌이에요. 진주 함안 이런 데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함양 그렇죠. 또 어떤 게 일조를 했냐면 TV에서는 또 방원이 잘 안 나오고 그렇죠. 또 그걸 억눌렀어요. 그럼요. 고난데 그리고 라디오는 지역방송을 너무 많이 했어요. 10시 시간대 보통 지역방송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청소년들은요. 90년대만 해도 10시부터 트는 것 같지만 라디오 8시부터 들어요. 보통 그때 방송들 다 지역방송국에서 다 소화하고 그래서 전화 연결을 해서 아무리 그 동네 말을 해도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표준어를 하는 아나운서가 왜냐하면 그 동네 출신이거든 괴리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윤씨의 잘못도 윤상씨의 잘못도 윤땡땡씨의 잘못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이질적인 문화가 만났을 뿐인 거예요. 사투리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어류와 의류의 간극이 진짜 한 끗 차이인데 되게 크네요. 그것도 의문학 같은 데 가면 가르쳐줘요. 의류 의류 의류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요즘은 확실히 없는 일이긴 해요. 그리고 또 윤상님이 캐릭터라는 게 사실은 재치가 있거나 순발력이 빠르신 분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러면은 항상 점잖으시고 그럼 윤상씨는 전화를 끊은 그 뒤에도 뭐야? 약간 이렇게 수산시장에서 옷을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다거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장면이 상상이 살짝 됐었습니다. 네. 아주 멋진 사연입니다. 그리고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윤 모모씨께서요. 사연을 제가 쭉 읽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윤 땡땡씨와 윤 모모씨의 관계는 타일러 더든과 나아다. 그게 뭐예요? 파이트클럽에 나오는 두 주인공이. 아 그렇죠.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네. 네. 이런 첨언을 남기면서 네. 오늘의 세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죠.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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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